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리리토마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달전에 8월 7일쯤에 심은 접시꽃 접시꽃 씨앗을 심고 두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행운이는 누구 접시꽃 이죠 제꺼요 핸섬이 핸섬 리즐토마토 위에 포어는 빅토마토 제꺼구요 쩝쩝이는 누구꺼에요 사람꺼요 프리티 리즐토마토 꺼에요 행운이부터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잎이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어요 몇개인지 한번 세워볼까 다요 몇개요 몇개요 작은것까지 합친 6개요 작은것까지 가운데 작은것 한개 더 올라오고 있네 이것까지 합쳐서 6개 유에포도 안보여요 이게 떡잎인가봐요 응 맞아요 요 밑에 있는 요게 처음 올라온 떡잎이에요 그리고 유에포도 앞바꾸도 보니까 6개네요 큰것 5개 또 작은것 올라오고 마지막에 쩝쩝이 쩝쩝이는 벌써 잎이 6개 여기는 약간씩 1개 있네요 그래도 3개 모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쁜 접시꽃을 잘 키우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은 안을까요? 꽃은 안 펴요 2년에 걸쳐서 자라요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 한번 추고 끝낼까요? 행운이 부터 아직 흙이 좀 촉촉한것 같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춰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더 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짝해졌네 됐어요 자 접접이 물 먹고 잘 자라라 아빠 유에포 이러다 날파리 나오지 않을까? 물 때문에? 날파리 약을 쳐줬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햇빛 보고 잘 자를 것 같아요 이제 쏘옹 이제 영상 마칩시다 만약에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